가수 조영남은 1968년 데릴라로 데뷔한 이후 화개장터, 물레방악관 생활 등 수많은 인기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린 그리기, 연기, 행사 진행, 라디오 작업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엔터테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논란으로 인해 TV에 덜 등장했지만 이제는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더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영남이 아프거나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그는 부루의 명곡에 출연하여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조영남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와 용문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 진학해 노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1963년에 한양대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후배들은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조영남은 신입생 파티에서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입생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 몇몇은 조영남이 그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그 여자의 약혼자가 조영남을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녀는 약혼자와의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군부대에서 팝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업가수로 전향했습니다 1968년에 조영남은 처음으로 딜라일라의 새로운 버전을 불렀습니다 그는 TV에서 데릴라를 다른 가수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부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좋아했고 그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책과 TV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TV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TV에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의 젊은 층은 조영남의 히트곡이라고 하면 화개장터 정도만 알고 있지만 어른들은 1970년대의 인기 가수로 기억합니다 1970년에 그는 7만 5천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90년대에는 밀리언셀러로 많은 앨범을 팔았습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 후에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가수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조영남은 그를 돕기 위해 돈을 지원했습니다 조영남은 군 복무 중 배우 윤여정을 만나 197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더 공부하고 싶어 했고 빌리 그레안 목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신학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결국 아내와 떨어져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여정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은 그가 윤여정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정과 헤어진 후 조영남은 TV와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쇼의 호스트로 활동했으며 2006년에는 라디오 DJ로도 활동했습니다 조영남은 애 자니윤숍에서 메인 진행자를 돕는 역할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호스트존이 윤과 함께 작업하면서 둘의 조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수 활동을 은퇴하며 기념 스페셜 앨범을 발매했지만 가끔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한두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둘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을 받거나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국내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집은 매우 화려하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집은 유명 인사들이 사는 집 중에서도 가장 비싼 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가격만 50억 원이 넘지만 실제 가격은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조영남은 오래전에 이 빌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재건축과 주변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집을 팔려면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는 가수 활동을 그만둔 후 한국 전통 카드 그림인 화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쇼에서 예술 작품을 선보였으며 걸작 스캔들이라는 tv쇼에서도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남은 소송에 휘말리며 더 이상 인기를 누리지 못했고 결국 tv쇼와 기타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조영남의 과거 여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처음에 윤여정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이후 백은실과 결혼해 딸 조은지를 입양했지만 백은실과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백은실은 미국으로 이주해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현재 조영남은 딸 조은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담동에 위치한 크고 멋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유명인들이 사는 집 중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비용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조영남은 오래전에 이 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두 번의 리모델링과 동네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노래와 공연을 통해 매년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그의 재정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과거 조영남은 딸의 가슴에 대해 속상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을 위해 이것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는데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놀랍다 내가 브래지어 속에 뭔가 특별하고 예쁜 것을 숨겨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다릅니다 점고 아름답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록 어렸을 때 다른 대우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조영남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은지라는 소년은 고작 15세였는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조영남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가슴을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매우 불쾌하며 명백한 성추행으로 비춰집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의 몸에 대한 경계를 지켜야 하지만 조영남은 이를 넘어선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그의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켜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의붓딸이 어리더라도 기적이 가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세 소녀의 가슴을 바라보는 것과 딸의 가슴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은 조영남은 괜찮지 않았다 조은지가 자신에게 성적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기분 나쁘거나 창피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조은지는 24살이지만 자신의 사진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도 조영남은 죽지 않았다 연예계 유명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면 팬을 잃게 되지만 여자에게 별로 안 친절하기로 알려진 조영남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조영남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 26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영남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일 뿐이지만 24세의 여자친구는 현재 모방송사 아나운서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발언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친구일 뿐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단순한 여자친구로 여겼습니다 이후 최원정 아나운서는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영남의 24세 아나운서 여자친구 발언을 보고 어떤 분들이 강용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떠들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원정은 조영남이 유머가 풍부한 분이라 많은 추종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 중 여자를 여자친구라 칭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능 프로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꺼낸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최원정은 아나운서를 폄하하는 발언은 제발 그만두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아나운서와 대중은 최원정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나운서 관련 논란은 이전에도 많았는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이나 조혜련이 일본에서 한국의 아나운서 친구가 부자랑 결혼하고 싶어 아나운서가 됐다고 한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조영남의 발언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와 이후의 발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남은 저자는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고 여자친구는 내가 밥을 사주고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며 여자와 여자친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4분의 3의 유산을 남기고 나머지 4분의 1을 마지막에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여자는 명백히 애인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관련된 tv 댓글 논란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질 즈음 조영남은 또 한 번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2013년 12월 8일 mbc 섹션 tv 연애통신의 서유리 기자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조영남은 새로운 내용을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24세에 이미 연애 중인 여자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서유리 기자가 그 연애 비결을 묻자 조영남은 얘 내가 유명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좋은 집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여자들은 이런 것을 능력으로 본다 고답했습니다 이는 라디오스타에서 한 말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당시 라디오에서 언급한 24세의 아나운서 여자친구가 사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대중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라디오스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영남은 그들과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의 발언 내용 역시 남자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어린 여자를 사귄다는 내용입니다 조영남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며 그의 집은 187평으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은 오래전에 헐값에 구입한 것이며 두 번의 재건축을 거쳐 주변 시세와 맞물려 현재 실거래가 100억 원 이상에 달해 쉽게 팔리지 않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영남은 저작권료와 공연 수입표 등으로 매년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부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